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모부신이 지은 통섭과 투자 두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찰리 먼 것처럼 사고하고 투자하라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부 투자 철학을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부 투자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은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퍼기 피어스는 도박계의 전설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퍼기는 말한다. 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승률 60%, 자금관리, 주제파악, 바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앞의 두 원칙이 투자 철학에 해당한다면 세번째 주제파악은 투자 심리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투자 심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상황별로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의 의사결정에 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인간의 행동이 경제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다루지만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특히 시장을 이하하려면 집단적 의사결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연역처리 기계로 취급한다. 일반적인 가정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상황을 제외하면 인간은 연역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인간은 실제로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패턴을 찾아내려하는 불합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상호작용, 확률, 소음이 개입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자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아침부터 몰려오는 스트레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의해 예측력과 통제력을 상실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제와 자산운영업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데 따른 예측력 및 통제력 상실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스트레스 대부분이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종목의 변동성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떠안는 위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단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증가한다고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돛대에 묶었다. 펀드 매니저들이 예측력과 통제력 상실감에 시달리면 단기 매매의 유혹을 느낀다. 오디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리 때문에 발생했다면 심리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 매매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파웨어 파티 로버트 치알디니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설득하는 여성까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 중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관성, 사회적 인정, 희귀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경마꾼들은 돈을 걸기 전보다는 걸고 난 후에 자신이 선택한 말이 우승할 거라는 확신이 더 커진다. 일단 결정한 후에는 상황이 바뀌더라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도록 안팎의 압력을 받는다. 보유 종목을 동료에게 권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추천했다면 의견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확증의 덫으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받아들이고 뒷받침하지 않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다. 이런 일관성 원칙을 완화하는 방법 하나는 세상을 확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확률이 어느 분야든 확률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 필요할 때 견해를 쉽게 바꿀 수 있다. 투자 분야에도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심리가 상당히 존재한다. 투자란 서로 의견을 맞추어 보는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다. 투자 의견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주가가 극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다 입을지 모르는 손실을 상세할 수 있다. 끝으로 희귀성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희귀한 정보를 원한다. 문제는 정말로 희귀한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가지 방법은 시장의 기대를 역으로 분석해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심리적인 특성을 보았습니다. 준비 완료 감정과 의사결정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는 생각뿐 아니라 감정에도 좌우된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위험은 과소평가하고 보상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싫어하는 일이라면 위험은 과대평가하고 보상은 과소평가한다. 이런 위험 보상 모형에서는 생각보다 감정에 더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직관 체계와 추론 체계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대니얼 카너먼은 두 가지 의사결정 체계를 설명했다. 체계 1은 직관 체계로 빠르고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 체계 2는 추론 체계로서 느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순차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표 12.1에서 두 체계를 비교하는데요. 왼쪽이 직관적인 체계, 오른쪽이 추론 체계인데요. 직관적인 체계는 전체적, 감정적, 관념적, 과거 경험에서 오는 느낌으로 행동, 구체적인 이미지, 은유, 서술로 현실을 암호화, 빠르게 처리, 직관적인 행동지향, 변화에 느리게 반응 등이 있고요. 추론 체계에서는 분석적, 논리적, 논리적 결합, 사건을 의식적으로 평가해 행동, 추상적인 기호, 단어 숫자로 현실을 암호화, 느리게 처리, 변화에 빠르게 반응, 생각이 바뀌는 속도로 변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카너먼에 의하면 직관 체계는 사물이 주는 인상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추론 체계는 모든 판단 과정에 개입한다. 하지만 인상이 영향을 미치면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마시오에 의하면 직관 체계와 추론 체계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추론 체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직관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인상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이른바 감정이다. 감정은 어떤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느낌이다. 예를 들어 보물 같은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증오 같은 단어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감정은 직관 체계 안에서 작동함으로 빠르고 반사적이다. 감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합당하다. 즉, 좋다고 느끼면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감정에도 편향이 있으므로 편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정은 전망이론, 즉 인간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은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2.5배나 큼으로 위험한 대안을 선택할 때는 손실을 회피한다는 이론의 효과를 증폭한다.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감정적 편향 탓에 손실을 더욱 심하게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기대값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자 한다. 기대값은 각 사건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합산한 값이다. 연구에 의하면 감정이 기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다. 첫째, 손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부족하면 확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손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충분하면 손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폴슬로빅은 확률을 중시하는 첫 번째 현상을 간단한 실험으로 시험했다고 하는데요. 확률과 손익을 결합해 매력도를 평가하는 컨조인트 분석이었다. 한 실험에서는 4가지 확률, 즉 19%, 38%, 58%, 77%와 그저 그런 4가지 손익, 3달러, 6달러, 9달러, 12달러를 결합한 16개 도박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고 다른 실험에서는 동일한 4가지 확률과 매력적인 4가지 손익, 30달러, 60달러, 90달러, 120달러를 결합했다. 피험자들은 확률과 손익에 똑같은 가중치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손익보다 확률에 둔 가중치가 5에서 16배나 높았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손익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면 확률을 중시했다. 반면에 피험자들은 손익이 명확해서 매력도를 평가하기 쉬우면 확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복권은 손익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당첨 확률이 1천만분의 1이든 1만분의 1이든 사람들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박권들 역시 배당의 매력을 느끼는 탓에 해당 말의 우승 확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투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면 위험은 무시하고 수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투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험은 중시하고 수익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투자의 대가들은 이런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마도 대가들이 직관체계는 특성이 다른 듯하다. 그래서 갑자기 확률이 나오니까 약간 어려워지는 듯한데요. 단순하게 보상이 작으면 확률을 더 중시하고 보상이 엄청나게 크면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직관체계는 흔히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당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다. 광고는 대개 강렬한 인상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따라서 손익과 확률을 평가할 때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비정상일 때는 시간이 흐림에 따라 통계적 속성이 바뀜으로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은 비선형인 동시에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식의 기대값을 평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앞에서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값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산할 때 감정에 휩싸이면 그 기대값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까 시장은 개인견의 집합이므로 개인들의 감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서구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감정이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손익과 확률을 가늠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막상 투자에 임할 때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전략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재무학을 경계하라. 고전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가 똑같고 모든 대안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이 결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도 이해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경험이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재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행동재무학자들은 고전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해 사람들과 시장의 행태를 설명하려고 한다. 행동재무학이 제시하는 핵심 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시장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둘째,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는가? 행동재무학은 실제로도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투자에서 심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재무학을 오용할 위험이 있다. 다음은 행동재무학 오용의 위험을 보여주는 3단 논법이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시장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은 비합리적이다. 행동재무학에서는 휴리스틱 편향과 프레이밍 효과 탓에 시장 가격이 내재가치에서 벗어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휴리스틱 편향은 기억의 친숙성을 토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프레이밍 효과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선택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대 시장은 비합리적인 개인들이 집합이므로 시장 역시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 투자자의 행태를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살펴보자. 개인 차원에서 보면 투자자는 줄곧 과신, 정박, 프레이밍, 확증의 덫 등 심리의 덫에 빠져든다. 그러나 집단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개인들의 불합리한 형태는 상세되어 사라진다. 요건대 개인들이 비합리적일 때도 시장은 여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단지 투자자의 다양성만 충분히 유지되면 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다양성이 부족해져서 이들의 행태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시장은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개인들이 비합리적인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비합리적이 되는가이다. 그러므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려면 개인 차원은 물론 집단 차원에서도 투자자들의 행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행동재무학자들은 개인과 집단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행동재무학자들은 시장이 항상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비합리적이지만 다양성만 보장이 되면 시장은 합리적이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장도 비합리적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양성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비합리적이 되면 시장도 비합리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과열될 때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나 공포에 휩싸여서 폭락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시장이 비합리적이 될 때 투자의 기회를 노려가지고 큰 수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재무학 전문가들도 투자자들이 다양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투자자가 합리적인가 여부가 효율적 시장 가설의 사화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효율적일 것이다. 흔히 논의되는 사례는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무작위 거래하는 상황이다. 이런 투자자가 많고 이들의 매매 전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이들의 매매가 미치는 영향은 상세될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주가가 내재가치에 근접한다. 문제는 행동재무학자들이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슬라이퍼는 덧붙였다. 이 주장의 핵심 전제는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매매 전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즉 상관관계가 없어야 이들의 매매가 미치는 영향은 상세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장이 합리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차익거래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이고 이들의 매매 전략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차익거래도 불충분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간혹 예외적으로 효율적일 뿐이다. 시장이 원래 비효율적이라면 공격적으로 펀드를 운영해보아야 멍청한 짓이 될 것이다. 이게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이 의견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 대부분은 시장이 대체로 효율적이며 예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것이다. 사실 많은 복잡계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집단의 성과가 개인의 성과를 초과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다양성만 유지되어도 시장이 효율적이 되므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성이야말로 기본 가정이며 다양성 상실은 투자 수익을 추구해도 되는 주목할 만한 예외가 된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 될 때 그때를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지만 관건은 다양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이 나오는가이다. 여러 차원 즉 정보의 원천 투자기법 투자스타일 투자기관에 걸쳐 생각해보면 대개 다양성만 확보되어도 시장이 효율적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시장은 다양성이 유지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만 다양성이 사라지면 대체로 비효율적이 된다. 즉 다양성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면 시장이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군집 행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집 행동은 수많은 사람이 남들을 모방해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행위다. 간혹 시장은 일시적으로 특정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시장은 다양성을 상실해 폭등 모두가 매수하거나 폭락 모두가 매도하게 된다. 나는 이런 다양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척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도 대중과 개인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발상 투자를 하려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저지리는 오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폭락을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심리가 결정되었을 때가 투자의 기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케인즈 가라사대 케인즈는 미래 수익률 예상의 근거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이고 하나는 불확실하지만 예측해야 하는 사건이다. 불확실한 사건에는 투자의 규모와 유형, 수요 등락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런 사건에 대한 예상을 장기 예상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측할 때 이른바 관행에 의존한다. 즉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명확하게 변화가 예상될 때 수정한다. 수정 규모는 확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확신 수준은 예상할 수가 없다. 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관행이 원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사업, 즉 수명이 끝날 때까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이 아니라 투기, 즉 시장 심리를 예측하는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시장을 미인 선발대회에 비유한다. 여기서는 자신이 보기에 최고의 미인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미인을 고르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평균적인 의견을 예상해내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그는 시장에 연역법을 적용하기가 왜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오로지 심리에 좌우된다는 말은 아니다. 케인즈는 탁월한 의견을 덧붙인다. 사업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때는 투기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이 투기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거품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후견 지명은 과거에 발생한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당연해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과거 시점의 불확실했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후견 지명 편향에 빠지면 자신이 과거에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기 어려워진다. 결정할 당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결정을 객관적으로 반성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 시세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저점에서 사고 이 고점에서 팔았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시점으로 들어가면 앞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지 하락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현재까지의 과거에서의 미래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일을 보면 너무나 쉽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후견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쟁터, 거래소 입회장, 경쟁이 치열한 기업 환경 등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대개 직관이 합리적인 분석에 우선한다는 점을 실감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직관은 선천적 자질이 아니라 기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제약 많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기법이다. 분석에 의하면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의 핵심 특성과 원칙들은 노련한 투자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투자기법을 더 정확하게 평가해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올스는 그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주로 심상과 시뮬레이션의 의지에 상황과 대안들을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패턴을 비교해 문제를 인식한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패턴을 특정 상황에 연결할 수 있다. 체스 고수들은 체스판을 흩어보고 패턴을 빠르게 인식했으므로 짧은 제한시간에도 비교적 좋은 수를 둘 수 있었다. 3단계는 유추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흥미로운 특성 하나는 전문가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보면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은 분명히 투자에 유용하다. 그러나 명심할 사항이 있다. 이 기법은 환경이 복잡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 문제가 단순할 때는 대개 전통적인 의사결정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환경에 따라 적합한 의사결정 기법이 달라진다. 일반 개인보다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복잡한 문제를 대체로 더 잘 해결한다.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복잡한 상황에 대해 심상을 그려내는 전문가들이 성과가 좋은 듯하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이 초과 수익을 제공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탁월한 자연주의적 의사결정 기량은 전수되지 않는다. 투자 대가들은 타고난 능력에 노력을 결합하는 듯하다. 여기서 능력은 기질이고 노력은 다양한 정보 습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타고난 능력에 노력을 결합해서 일관되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즉, 직관에 의한 투자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수들이 직관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오르지만 개인은 그것을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 진짜 주식 투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도 평가인데요. 투자를 하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줄곧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진보와 규제 탓에 정보 수집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예컨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거의 무료로 신속하게 유포된다. 25년 전만 해도 주요 기관들조차 꿈도 꾸지 못했던 정보를 지금은 개인 투자자도 손가락만 까딱하며 얻을 수 있다. 공정공식 규정 덕분에 대형 펀드에서 개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요 정보를 동시에 이수한다. 그런데도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독점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다. 요즘도 이들의 조사건수는 여전히 많고 정보 수집 활동 역시 여전히 활발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독점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회의로는 세 가지다. 첫째, 투자자들이 과연 정보의 중요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둘째, 표본 추출이 문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출한 표본이 실제로 모집단의 특정을 제대로 반영할까? 셋째, 오늘날 독점 정보가 실제로 초과 수익을 창출할까? 즉, 예전에는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 정보를 가지면 투자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확신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확신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증거의 강도와 증거의 중요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전은 앞면이 더 잘 나오는 듯 해서 시험을 통해 확인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비율이 강도이고 동전을 던진 횟수, 즉 표본의 수가 중요도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증거의 중요도보다, 즉 표본의 수보다 강도를 훨씬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비율을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편향 탓에 사람들은 과신이나 불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증거의 강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을 때 사람들은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증거의 강도는 낮지만 중요도가 높을 때 사람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승자의 저주는 정보의 중요도를 잘못 평가할 때 발생한다. 즉 경매에서 최고 호가를 제시해 낙찰받으면 승자가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는 탓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매수자들이 제시할 법한 평균 가격에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가격은 최고 호가 하나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증거의 중요도보다 강도를 훨씬 더 중시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고 중요도를 과소평가해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여간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때도 확률과 표본의 개수를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더 비중을 두면 의사결정 과정에 오류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나오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수업과 투자의 투자 심리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심리라고 해서 내용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은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시장은 이 불합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합리성이 상세되기 때문에 합리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는 모든 사람의 비합리성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이 비합리적이 되고 그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았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